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꼬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 너무 좋죠? 날씨가 좋고요 오늘은 방송보다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는 걸로 하고 싶은데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됩니다 팀장님 어떻게 자꾸 땡땡이 치시려고 하는데 잘 붙잡아 두셔야겠어요 아 네 근데 요즘 너무 바쁘셔서 땡땡이 좀 치도록 제가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끝나고 이제 저녁 타임에 일하시기 전에 이제 한강 가서 어떻게 라면?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 그거라도 행복하죠 사실 네 바로 그거라서 오늘은 꼭 바람을 한 시간 정도는 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바람 쐬시고요 그 시원한 바람을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싹 모아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은요 바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국 주식 키워드는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노래 부른 건데 목표 주가가 높은 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높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높은데 이게 과연 지금 실적과 향후 전망에 힘입어서 높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움만 큰 건지 그 여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가 높은 게 좋을까요? 좋은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냐면 네 밸류를 많이 주는 거니까 지금 한국 내 1등 기업이 뭐냐면 테슬라 아닙니까? 한국에서 많이 네 한국에서 많이 보유한 종목 4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주가가 여기 있으면 목표 주가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아래 있죠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도 25% 밑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목표 주가 높은 게 좋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매수 한번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요 좋은 종목을 제가 나름대로 꾸며봤거든요 네 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말씀을 저희가 여러 가지 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의 선정을 정말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도 여러분 목표 주가 관련해서 종목 치시면 바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와 괴리도가 100%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백에너지 누가 보면 이거 다이아몬드 관련된 회사인 것 같은데 에너지 회사죠 다이아몬드백에너지인데 흔히 이제 팡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찜볼이 팡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재미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목표 주가를 삼게 되면 지금 사면 2배의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보시게 되면 현재 32달러인데 64달러의 목표 주가를 삼고 있고요 4DPR이 9배 배당이 4.68% 엄청 좋은 기업인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금 쓰질 않으니까요 네 일단 기름이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회사가 바로 탐사하고 시초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에 대한 소비가 줄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주가가 빠졌는데 그나마 유가 관련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나왔던 보고서에 보게 되면 내년도 WTI가 65달러를 예상하는 아이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느낌상 지금 약간 심볼이 팡 아니겠습니까? 물론 팡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일단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에너지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주가가 팡하고 터질지 여러분들도 이 심볼 네 팡하고 터질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시그나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보험 관련한 종목이 맞나요? 민영건강보험회사인데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긴즈버거라고 하는 대법관이 이번에 사망하시면서 그 부분을 다른 분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오바마케어를 상당히 약간의 믿었던 그런 분인데 만약에 이분이 없어지고 다른 분이 올라오게 되면 약간 보수 쪽에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가 가장 크다 보니까 이 오바마케어는 사실은 건강보험에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회사의 전체 마켓 시야가 한 2%로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금 계류도가 45%를 보여주면서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포드PR이 8배입니다 8배 엄청나게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배당은 이제 시작했을 때 0.2%밖에 안 되지만 어쨌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대법관을 보수의 대법관을 세워가지고 약간의 오바마케어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큰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왜 당신이 뽑냐 다음 차기 대통령이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우려가 좀 가시면서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로 가져왔는데 오늘 모든 종목 통틀어서 저는 가장 이 종목을 좀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그나, 휴메나, 그 다음 앤섬 유나이티 탈수구로 같은 거를 뭘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올 만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거 보험료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싸진 않지만 아까 저희가 얘기했는데 4인 가족이 1년에 내는 보험료가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2천 3백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엄청 높은 거고요 혼자 살 사람이 한 7천 달러 그런데 그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거에 만약에 이런 보험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보험료가 막 매덕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 기업을 좀 보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유나이티 탈수그룹이라든지 앤섬, 휴메나, 시그나들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분들이 만성질환에 고생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약간 고혈압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고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며칠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교육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보부장님이 이제 본인의 질환을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고혈압이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혈압이면 혈압을 낮춰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혈압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름진 문제가 없죠 그렇죠 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살을 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가족력 아니겠습니까? 가족력이 좀 있어서요 아니 또 핑계를 갑자기 부모님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그렇고요 일단은 바꾸니까 이 모든 내용은 영웅글로벌 2662번 화면에 가시면 2662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나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는 각자 판단할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건 뽑아온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배 얘기하니까 급 다른 주제로 넘기시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장보부장님이 올해 안에 배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단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나라는 기업은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이순재 선생님이 광고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광고했던 라이나 생명 그룹이 소속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해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볼은 CI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괴리도 38% 기록하고 있는 몰스쿠어스라는 기업인데 어떤 사업을 연유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이게 맥주 회사거든요 와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낮술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좋은데 사실은 이제 맥주 회사가 최근에 좀 안 되고요 안 좋죠 브라운 포먼 같은 위스키가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이 작지만 세게 드시는 거죠 확취하고 싶은 거죠 확취하고 싶은데 저는 몰스쿠어스 이거 먹어본 적이 없을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사실 지금 딱 브랜드 보니까 아는 브랜드가 없어요 아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없어요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어요? 네 사실은 드셔보신 브랜드 있어요? 몰스쿠어스가 밀러 아 그 밀러 필스너 약간 좀 진한 흑맥 비슷한 그런 맥주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 몰스쿠어스가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그런 큰 맥주 회사고 세계적으로도 네 탑파이브 안에 드는 그런 큰 맥주 회사입니다 역시 저희는 모르는데 네 네 제가 맥주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잘 아시네요 네 근데 이 사실 이 몰스쿠어스가 굉장히 이제 좀 잘 나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가 사실 2016년에 이 밀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SAB 밀러가 이 앤하이저 부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벨기에 맥주 회사에게 이렇게 인수가 됐는데 그 밀러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 계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나락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는데요 사실 이 몰스쿠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딱 진짜 저희가 아는 브랜드가 많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저희가 잘 모르는 북미에서만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들을 판매했고요 사실 트렌드가 요즘 수제 맥주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페이레일 IPA 뭐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요 네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트렌드에서도 자꾸 비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권에 있어서 굉장히 부채를 많이 떠안게 되면서 경영에 악화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사실 현재 주가가 33달러 선에 있는데 사실 거의 최저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보스턴비어라고 하는 하드셀저라고 하는 맥주도 아니고 탄산수도 아닌 그 두 개 결합된 쉽게 마실 수 있는 건강도 챙기고 맥주 알콜도 챙기는 뭔가 그런 가장 최근 트렌드에 걸맞는 그런 제품을 판매해서 굉장히 지금 사상 최고가에 가있는 보스턴비어와는 굉장히 상반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경영진에서 이러한 하드셋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마 대마와 관련된 그런 주류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북미 쪽에서는 허용이 되나 봐요? 네, 허용되는 지역에 있어서 그런 북미 지역에서 그런 대마 관련된 맥주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 관련 그런 주류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건강 관련된 주류는 대체 뭘까요? 마시면 건강이시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맥주라고 했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취하기 위한 맥주가 아닌 뭔가 건강도 챙겨나 아까 말씀했던 하드셋죠 그런 걸 마시면 맥주가 취하고 싶어서 마신다 보니까 약간 시원하게 한 잔 쫙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 뭔지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고 포드 PER이 팔밖에 안 되는 정말 적평가된 기업이라서 사실 이 코로나가 해지가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 등등이 살아난다고 했으면 수요가 또 굉장히 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온 기업입니다 지금 사실 몰스쿠어스가 말씀해 주신 게 북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가장 확 뇌리에 꽂혔던 게 대마가 포함된 술이 있다 그리고 북미 여행 갔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고 그냥 마셨다가 검사 큰일 날 것 같아요 브랜드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그 안에 관련해서 뭔가 성분 써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뭔가 밸류를 줄 만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일단 목표 주가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의견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밀러를 인수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의 그런 회복 국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아시겠지만 지금 수리사가 의외로 강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스턴 비화도 강하고 이것도 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거니까요 좀 긴 안목에서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또 잘 모르는 브랜드라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술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기업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목표 주가가 28%에 기록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즘에 마이크론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영문글로벌 0606 화면에 보시면 끝날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당순위의 모습인데 딱 똑같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였다가 최근 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고개를 뿅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이 강하고요 더욱이 또 디램과 지금 랜드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번 기지개 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많은 반도체 다 잘 가는데 이것만 못 가고 있거든요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포워드 PR 10대밖에 안 하는 정말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어서 이번에는 의료업체를 오랜만에 보도록 할게요 랄프로렌 이 종목은 목표주가와 계리도가 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뭐 의료 관련해서도 볼 타이밍이 온 건가요? 일단은 랄프로렌이 아시겠지만 의외로 팬심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냥 이 옷은 뭔가 되게 편안한 미국의 약간 중산층이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 그렇습니까? 약간 비싸죠? 근데 또 미국 가면 엄청 아웃렛에서 상이 빨더라고요 제가 한번 입고 나오려고 했더니 오늘 깜빡하고 다른 거 입고 이 옷이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거치게 되면 의외로 매장이 열리면서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랄프로렌은 제가 보기에는 꼭 여기서 옷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유행을 안 타요 맞아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약간 점잖으면서 약간 그렇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주가하면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 89달 목표 주가는 가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김동갑 피디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랄프로렌 좋아하세요? 네 랄프로렌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을 위한 그런 랄프로렌이 있지만 이 럭셔리 브랜드죠 퍼플라벨 네 비싼 네 비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폴로는 사실 평범하게 뭐 이렇게 10만 원대 20만 원 초반 살 수 있는데 랄프로렌 거기에 또 퍼플까지 사실 붙이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내가 아는 그 랄프로렌 맞아?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가득이 사실 이 랄프로렌 하면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프레피룩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 팬심이 가득하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5%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더욱더 주력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최근이 아니더라도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런 소비자들도 직구할 수 있어요 직구를 통해서 저도 많이 했어요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할인할 때 네 그래서 그런 아마도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된다면 오늘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매출이 상장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의 그런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류에서도 이런 팬심이 있는 랄프로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다시 한번 집중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랄프로렌 폴로에서 나오는 베이비 라인도 되게 예쁘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빔폴 그리고 여기 폴로 너 빔폴 사줄까 폴로 사줄까 이러면은 그때 무조건 폴로였거든요 근데 엄마는 한국 브랜드가 최고다 자꾸 빔폴을 사주셔가지고 가격 차이 안 나는데 둘이 똑같은데 굉장히 또 백화점에서 싸움을 했던 그런 기억이 하운드 이런 것도 있었죠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라이프로렌 미국 국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많이 하락한 주가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타이슨푸드인데요 목표 주가와의 현재 주가와의 계리도가 23% 어떻게 관련해서 뭔가 음식 관련된 재료가 많이 나가나요? 이게 이제 중국이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섭취하잖아요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원래 독일산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했답니다 근데 독일산 돼지고기가 지금 돼지 열병에 걸려갖고 독일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원 다 수입이 폐지가 된 상황에서 어부지로 지금 타이슨푸드 미국산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중국분들이 돼지고기 없이는 식사를 못하신다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돼지고기가 일단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간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 독일 쪽에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타이슨푸드 쪽에 상당히 매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육가공 업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꼭 돼지고기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닭고기가요 네 닭고기가 하루에 6천만 마리를 저희가 먹는답니다 하루에 전 세계 인과 전 세계 인과 6천만 마리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걸 여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똑같이 어느 정도 매출이 고정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중구에서 더 많이 수입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왔을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 조시 이야기할 때 대체육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비욘트 미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타이슨푸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중국이 돼지열병 독이도 돼지열병이니까 가지고 있는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 기사에서 하나만 제가 정정하고 넘어갔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비욘드 미트도 지금 관심이 있다고 보는데 비욘드 미트 먹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냥 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지 이거 육즙이 없고요 고기 냄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분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이거 안 팔리고요 타이슨푸드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면요 중국도 약간 웰빙 열풍이 불지 않을까요 중국이 약간 그런 음식에서 트렌드가 좀 늦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지금 미국으로 치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27%가 플렉스테리언입니다 플렉스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육류도 섭취하고 대체육도 섭취하는 둘을 합쳐서 플렉스테리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 육류도 섭취해보고 그만큼 다시 한번 대체육도 설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건강을 더 신경 쓰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런 타이슨푸드도 그렇고 비욘드미트도 그렇고 대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를 소비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욘드미트가 이미 중국의 생산설비를 완료했어요?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10년 내로 중국의 이런 돼지고기나 이런 육류 섭취를 30% 줄이겠다 고마워요 제 말 맞죠?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뇌피셔뇌피셔뇌 이 돼지고기만큼 대체육도 아마 이렇게 점점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타이슨푸드가 굉장히 또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경오염에도 사실 이 축산업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대체육 같은 경우는 일단 공장에서 조금 그래도 사람 몸에 좋은 그런 성분으로 고기 맛을 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식면에 있어서는 대체육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타이슨푸드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제가 아까 지금 이 순간 했더니 유튜브 창에서 남재호님이 노래를 못 하시네요 하셨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대구탕 이번 주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에서 오늘 체크포인트 뭐 볼까요 일단은 기업식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게 없고요 참 제너빌스는 한국의 하겐다지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비싼 아이스크림 어떻게 나올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포인트는 지금 금융업종이 이틀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검은동과 연료가 돼 있다 오늘 그걸 씻겨지 않으면 오늘 만약에 씻겨진다고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게 많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장의 발봉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의 업종의 흐름을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야무야마 이렇게 지나갈 만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으려면 그런 게 언제 있었어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싹 묻히거든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여부는 함께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US 스탁의 오늘의 종목 발굴 오늘은 뭐 볼까요 철도 회사 유니온 퍼시픽을 말씀 드립니다 철도는 왜요 일단 제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이키를 나이키가 오늘 상한가를 가지 않았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업을 발굴해 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철도를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요 석탄기구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분들이 미국 북미 쪽에 있는 분들 이사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이사 갈 때 차로 안 가요 차로 안 갑니다 차로 한 3일씩 4일씩 가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다 기차를 씻습니다 기차 싣고 기차가 천천히 오는 거죠 사람 미리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도가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들 보셔야 되고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워낙에 사실 지역이 커서 한 번 태어나면 거기서 쭉 살 것 같은데 이사를 좀 가나 봐요 쭉 살고 이사를 갈 때는 집을 다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는 게 보통이고요 짐을 가져갈 때는 철도를 이용해서 짐이 한 보름에 오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이러한 물동 이런 뭔가 미국 내에서 움직일 때는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철도를 많이 이용을 한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이런 물동량이 올라가면 철도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택배가 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비행기는요 천만 원 됩니다 이사하는 데 그건 안 되죠 못 탑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 기업이 바로 유니온 퍼시픽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US 스탁의 오늘의 종목 발굴은 철도 관련된 기업 유니온 퍼시픽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이 시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